인스턴으로 해가지고 좀 흔들어 보자 기동성 있는지 어 규칙을 좀 한 번 줬어 보자 저쪽에 아나 완전 그냥 풀이해줬거든요 그거를 좀 견제하고 자르듯이 내가 들어가면서 피가 팍 깜뜨면서 들어갔는데 라인 뒤에 뒤쪽 끝에 들어와 나면 이런 조합에서 이제 라인이 별로 안 비교하거든요 저희도 운 힘이 세니까 방벽 차출 애가 우승을 출발 자리에 앉으니까 좋긴 한데 디바나 자리아 디바나 하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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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뭐하지? 솔 좋아할까? 맥크리 할까? 맥크리 가 났지? 스픽을 바꿀 것 같습니다 스픽을 바꿀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가 제가 뒤에있으면 아까 그대로야 피그를 안 바꿨고요 갠지가 없기 때문에 안 물리기 안 물릴 거 같아요 뒤에서 스픽을 빨려 줘야 되고 1라인 어떻게 정면으로 가 아니면 어떻게 가 정면으로 가 보자 정면으로 가 보자 화력이 약히 보이는 정면으로 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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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보자 어 뭐야 뒤에 자리야 자리야 힐러 자리야 피하난데 자리야 피하는 편인데 라인이 계속 조립이 된다는거 아나가 아나가 시립을 잘랐는데 프레이서 하고 그리고 같이 내보내야 돼요 수류탄 맞아 수류탄 맞아 라인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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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리퍼 나노리퍼 너도 리퍼 아 뒤에도 자리야 수류탄 아휴 자리야 같이 가죠 같이 라인 자 여기서 침벅을 얼마나 잘 쓰냐가 아앗탈을 지닐 수 있는 š g 아나가 아나가 라인컷 라인컷 아이고 맥크리스터 석양 맥크리스터 뒤에 자리아 아 자리아 자리아 피하나 자리아 피하나 자리아 피하나 자리아 피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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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라인컷 맥크리스터 정면으로 와요 정면으로 와요 정면으로 와요 라인 주자 라인 주자 라인 주자 라인 주자 라인 주자 라인 주자 떨어졌다 라인 주자 라인 주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다시 다시 우리도 한타 라인 주자 얘들아 우리 너무 쫄아했어 이거 리그 있어 우와 라인 주자 라인 주자 라인 주자 라인 주자 라인 비트 겨울이 형도 들어 하실 수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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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격해 오 타격 어 풍 Gö mastery 아 나이스 헤헤 에이 까비까비 탄 끝차이 망치를 던지셨어야죠 망치받아라 이러면서 아 이건 자제화를 해야 되는데 아나 포지션을 물긴 물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역부족과 조합 자체가 부착이 많이 불리합니다 디바 포착 여기에 유니스턴이 물어주려고 하면 자리아가 차라리 디바가 아나한테 날라가고 자리아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자 그래 네 영경이 아나한테 날라가 주세요 아나 포착하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 나 혼자 모르겠어 왼쪽이 집밖에 스트레스가 오른쪽으로 들고 왼쪽은 정면으로 왼쪽이지 왼쪽으로 왔어요 왼쪽으로 왔어요 왼쪽으로 왔어요 왼쪽으로 왔어요 어우 다행히 터뜨를 잘 써요 다행히 터뜨를 잘 써요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왔어요 저 좀 터뜨려 어 뭐야 여기서 왜 뭐 해야겠다 잠깐만요 해쉬야 돼요 해쉬야 돼요 해쉬야 돼요 자자 반피 와 응 지금 러시오리 이거 쫙 받은 줄 아 와 이거 쟤는 연예계 중전 어 뭐 이렇게 되면은 오 상에 우퍼바가 나오고 수축하면 안되겠다 라인 맞게 일단 네 라인 라인 아 나 죽었어 리퍼를 치워마시오 아.. 아.. 뒤에 라인 뒤에 라인 어우.. 뒤에 라인 뭐야 여기 리퍼 있나? 맞네.. 아.. 안돼 수리 탁! 저희 3팩이라서 이 맥크리 보다 리퍼가 낫나? 혹시 3팩이라서 내 리퍼가 낫나? 내가 거점을 견누하겠어 아.. 3팩? 여기서 이제 이러면은 와.. 저기 라인 하르트가 빡세다 제작함이잖아 안하잖아 안하잖아 도움이 되겠다 내가 점진 빌드와 어.. 라인 안 꺼는데? 와.. 수명 아.. 유진 들어갔는데 오 아.. 아.. 컷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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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자리아 자리아 컷 컷 힐 느려요 힐 느려요 힐 느려요 자리아 보이세요 데려 보이세요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호호호 고마웅 요 자리아 자리아가 고에너지 응 가야되지 이렇게 가야되겠다 그리고 지금 3팩인데 아나를 안했거든요 아 아나를 안했다는 메타로써는 3팩한테 안나가고 잘못 꼬여가지고 픽이 지금 우리가 픽이 안맞다 지금 계속 지금 지금은? 지금 이게 최선의 픽이야 차판의 중기란 거 있어 근데 중간중간에 픽이지 못하겠어 계속 어디로? 2층쯤? 아 실리가 안되요 방팩 부시고 있어요 아 뭐야 아 아 아 와 이쪽은 나뿐이래 와 마이너로 잘 못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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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컷! 잠시만요 아나!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이고, 겨울이 형님 죽으셨어요? 나 아직도 살아있었어 뒤에서 계속 맞고 있었어 아... 못 도망가요 근데 애들 아나 투자라고 3명 잘랐거든 내가 그 뒤에서 네 어, 먹었네 그거 맞잖아 지금 우리 궁 많아 우리 궁 잘 아껴야 되거든 어, 나노리퍼만 한번 써볼까? 로드오그랑 나노리퍼만 써보자 아, 두개 겹치나? 3층, 3층 아, 두개 겹치나? 나노리퍼만 한번 써보자 아, 이거 못 찍일까봐 내가 썼거든? 오케이, 막았네 어, 우리 궁 다 쏟았어? 어? 오, 그래? 저쪽은 망치 안 하고 큰일났다 그러니까 궁극기 창전중이에요 와, 이거 뭐지? 저쪽은 망치 안 하고 바깥쪽도 걸쳐야 된다 1.5층 와요 1.5층으로 갈고기 끌면은 아 달려버려 1.5층 20% 80% 86% 아 저 아 나 죽었어요 아 이거 음 소리가 중독 이런덜 예상 아 이렇게 그럼 겁볶이지마요 겁볶이지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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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저거 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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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파